아 왜? 왜 안되는데? 아니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너는? 그때 말을 하든가 아니 그때 숨어있느라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데려가 어? 풍얼쥬한테 얘기 좀 해줘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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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놈들한테 얘기해 아 딴 놈들은 싫어 난 선우랑이 좋단 말이야 아니 무슨 고백을 이렇게 막 하냐 어? 사람 당황스럽게? 선우랑도 내가 애 같나? 나도 어른이야 다 이겨 아 야 너 내가 왜 좋냐? 몰라 그냥 좀 멋있어 죄송합니다 선우랑 그래 너 잘 왔다 너 얘 좀 붙잡고 있어 못 따라오게 안 그러면 남부연지 백제인지까지 따라올 거 같으니까 간다 에? 아 싫어 따라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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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갈 거야 놔 따라갈 거야 아 왜 따라갈 거야 아 왜 따라갈 거야